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npm을 이용해서 이 node.js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라고 불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패키지라는 범주 안에 드는데요. 자 우선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uglyfy라고 하는 재밌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uglyfy 다시 js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ugly는 이제 못생겼다라는 뜻인데 못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검색해서 한번 보면은 이 uglyfy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가 나왔는데 자 설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npm install uglyfy js 그리고 뒤에다가 minus g 를 붙이는 거고 또 하나는 g 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g 는 글로벌의 약자에요. 그리고 g 를 붙이지 않은 것은 로컬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차이는 뭐냐면 자 글로벌이 붙으면 그것은 이 컴퓨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전역에서 사용하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g 가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 이 npm을 설치하는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마이너스 g 를 붙여서 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uglyfy 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npm install 마이너스 g 아니 uglyfy js 그리고 마이너스 g 를 붙이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uglyfy 가 설치되었다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 어느 디렉토리에 이 공간에 uglyfy js 하고 엔터를 쳐 보시면 어 그냥 엔터 치니까 안되네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취소하시고 뒤에다가 help 를 입력해 보시면 이 uglyfy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uglyfy 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그 소스 코드를 어 일부러 못생기게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못생기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우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거 되게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uglyfy 반대니까 프레티 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프레티.js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상적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뭐 예쁘진 않아요. 어 hello 라고 하는 함수고 입력 값으로는 name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hi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정도는 모르시면은 안 돼요. 우리 수업에서 함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함수를 모르시면 그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예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객체지향이니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할만해요.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요 코드를 uglyfy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uglyfy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다가 pretty.j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그 pretty.js에 들어 있던 코드가 요렇게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는 어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이런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줄바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싹 제거된 상태로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 줄바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쟤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할 때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의 내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싸지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글리파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계가 이 코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싹 제거되는 상태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글리파이라는 저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다가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결과와 약간 달라져요. 어디가 달라지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 hello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값인 지역변수의 값이 이름이 name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m은 mangle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m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진익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떠한 공백이나 이런 것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변수와 같이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한글자의 가장 짧은 문자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uglify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uglify를 통해서 만든 이 짧아진 코드를 여러분이 실제로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면 minus o라고 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prati.js 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uglify 시킨 결과를 uglified.js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에디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uglified.js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uglified 시킨 그런 파일은 우리가 minify라고도 하거든요. 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의 이름 뒤에다가 min을 붙여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최소화되었다. min이 이제 최소화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화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만드는 그런 규칙 이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관습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prati.min.js가 생겼고 저 파일의 이름을 보면 두 개가 이름이 같은데 min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저걸 보면 아 이거는 prati.js를 작게 압축시킨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pm을 이용해서 어떠한 패키지를 글로벌리하게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 대상으로 uglify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uglify 이거는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부품으로 해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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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